어떤 걸 재밌는 거 아시죠? 분위기. 자유요? 잘 타요? 좋은데. 잘 탈 거 같아. 못하는 거 그저. 어깨 없는 거예요. 자. 제일 좋아하는 놀이기구는? 자유로로? 자유로로. 그거 타? 아니 그거 못한다고 얘기한 거. 그거 빼고 탈 수 있어요. 자유로 스윙은? 탔었어. 촬영 때 못했을 때. 안 무서웠어? 제가 원래 못하는데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못하는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. 그걸 하면서 저번에 갔어요. 바이킹도 촬영도 타고요. 손 들 수 있어? 제일 끝에 썼어요. 손 들었어? 어. 와 고수다. 좋아하는 거. 구슬 아이스크림. 아니 먹는 거 말고 놀이기구.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무슨 광석? 회장목마? 아니 아니야. 범퍼카. 아니야. 어떤 점? 이 차 같은 걸 다. 신바뜨의 모험. 맞아. 맞아? 어.